아 이걸로 뺏어고?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둘 또 저거 우어씨 아 쉣 아우 시원하겠다 잠깐만 잠깐만 도주 좀 하이블리 하이블리 피해 스플래쉬 아우 저 신발에 아우 찝찝해 그래 새해는 잔일이 제일 힘들어 맛을 볼 필요가 없었네 이거 하면서 입에 좀 들어가네요 아 잠깐만 개구리 어떻게 그럼 개구리 개구리들 저기 슬슬 키워 나온다 저기 놀랬어 와우 재난영화야 재난영화 놀랐다 놀랐다 개구리 놀랐다 집이 박살 나고 있어 이게 바로 응원한 개구리군 응 귀여워 개구리들 놀랬다 어? 파출했어 한 마리 하하하하 어우 엄청 커 아 아 야 야 딴 데 가면 말라 죽을 텐데 여기 있는 게 나을 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또 동물 아유 또 우리 저기 저 저 왕관이서 한 마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兵fed 아이고 저런 마음 아프네 자 이 한 마리는 으랭스 보현아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커 먹는 거 아니야? 귀엽잖아 이게 대청소하니까 개구리도 놀래고 귀엽잖아 원래 그 무슨 개구리가 키스하고 왕자되지 않냐? 그거 키스하면 왕자가 개구리에서 개구리에서 왕자되는 얘는 왕족 출신은 아니었나 봐 뽀뽀했어요? 여자가 해야지 여자가 해야돼? 남자가 하면 안 되나? 요즘 세상이면 길이 되긴 하죠 물 채우면 다시 넣어줘야겠다 대충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? 그래 틀까요? 응 이 새끼 옷을 쬐어 다시 넣어줘요 너 인마 밖에 나가면 죽어 인마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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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잡아 잡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릴렉스 릴렉스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자 그래서 개구리를 고프로처럼 들고 다니냐 넓은 세상을 봐야죠 지금 심장이 뜨고 있어 야 죽겠다 죽겠어 그냥 그만 괴롭혀 진짜 죽이다 비행기에서 죽여줘 죽여줘 나를 개구리 입장에서 죽여줘 소고개 촬영했던 어선 아까 풍경마저들던 기분 먹기사로